강아지 connect 무엇을 상상하든 오 의 인간적으로 정말 재미있다는 느낄 수 있는 도저히 안 볼 수 없는 웨이 의가지가 좀 어렵다 의이 방금 10월 28일 20분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스포를 위해서 카드 뽑기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. 뒤에 보시면 LED 화면에 5개의 물건이 그려진 카드가 있습니다. 이게 각 캐릭터를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들었는데요. 우리 보걸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. 강보걸이? 강보걸이라는 캐릭터는 속은 그 부분 보다 깊고 다정하지만 과목하면서도 차가운 친데레 캐릭터를 맡고 있고요. 아시다시피 예능 PD입니다. 카메라 쓰리 썸모가 슈퍼 티셔츠 잡아주세요. 시작! 멋진데요? 이제 조금 쉴 시간을 주세요. 빨리 찍으시니까. 감히 말하지만 최고의 작품! 최고의 작품! 와울 hoe